도라 하나 더 사, 아 더 사다가 아닌데 뭐지? 이거 와우 하고 있다던데 지금? 도라 한닝 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와드가 너무 없지 않나 싶은데 워이길 안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정글에서 지금 완벽히 이득을 취하는 쪽은 재활용팀이기 때문에 워이길 무섭지 않나? 어어 이거 못 간다! 일단 쉴드! 아니 잡혔는데요 어디 보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 그거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본인 스포 하시면 돼요 내가 스포 했어? 이제 싸우고 있죠 자 스톤도 왔죠? 도망하지만 점멕가 있으면서 잡힙니다 어 왜 이렇게? 자 그리고 추가들 아니 시장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어 힐로? 하지만 죽었 아아아아아아아아 한번 낚아봤습니다만 일단은 서로 살아 돌아가는 플레이 이러면 이즈레를 잡힌게 좀 아쉽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버프 타이밍 모르가나가 블루 가져가고요 지슨은 아직 블루가 나오지 않은 상황 늦게 먹었죠 블루부터 자 체력 없는 가운데 1대2 아이템 똑같아요 오! 점멕 쓰면서 들어가죠 강신! 점마! 긁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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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시죠 잡죠 잡습니다 아아아아 또필래에는 그러면서 바텀에서도 키를 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호랑가 너무 오래 버텼네요 이 체력으로 버티고 있었네 에이 이거는 어? 앤이? 앤이 살죠 와아아아 고음악으로 둘 개 다 좋은데요 와 진짜 좋은데요 자 이쪽에서 모르가나가 아기장을 만났습니다마는 잡지 못했습니다 와드 밟고 뒤로 빠지는데 집에 왜 안 갔죠? 아 이게 잡힌 것 같은데요 아아아아 이거는 굴보 상도가 굉장히 잘해줬네요 네 굴보 타 어? 플레이 좋아요 잘하는데 굴보 타 그런면 엔엠이 출신인데 그럼요 어 만만치 않습니다 양 팀 모두 네 야 이것도 아슬아슬했고 장인이 점점 미쳐지고 있어요 지금 전란이 다 재밌어서 이거 블루 뺏어먹자 여기서 한번 싸움이 날 것 같은데요 블루 뺏어먹자는 건데 지금 마침 바텀 듀오도 복귀하고 있고 워이도 같이 오거든요 대기 어? 직스가 먼저 아 봤어요 이쪽으로 빠져야죠 빠질거면 도망가고 애니까지 워이까지 워이 궁 있나요? 아 이거 걸리게 걸렸는데 워이 궁싸게 워이 궁싸게 잡습니다 비젝실드에 써주긴 했습니다만 워이 좋구요 직스는 이즈리얼에게 전사 이즈리얼을 잡아야죠 그러면 이즈리얼 쫓아가서 스턴 넣고 키보드 아파요 이거 안됐대요 안됐대 아아 잡았어요 아기 짱 좋습니다 이거 오히려 약간 무리를 했죠 재활용킴이 그렇죠 재활용킴이 무리했어요 이거는 킬 끝까지 쫓아 갑니다 강탈을 워이크한테 쓰는거 아닌가 우리 등을 헷갈려서 아 그럴수도 있어요 애니가 있다면 애니가 만화가 없네요 그렇네요 강타 싸움인데 어 용두 컷 보는 기분? 어? 피가 차요 피가 차요 피가 차요 뭐하는거 같은데? 피가 싸움 개싸움 어? 뭐하디 지금 리자드까지는 3판전인데 뻥이요 아 레드는 뺏겼습니다만 피하고요 가져갔습니다 네 잭스가 부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네 우드리가 가져갔고요 어 이거는 근데 혼자 있으면 잠깐만요 안 맞았고요 뒤로 빠집니다 잭스가 뒤에서 지원하러 왔다가 네 어? 궁극기? 이거 무리한거 아닌가요? 완전 무리 아 이거 완전 무리했죠 잭스와 함께 한번 노려봤던건데 스턴과 연속으로 궁극기 들어가면서 워익전사 모르가나의 궁을 생각 못했네요 네 이게 지금 서로 정말 아까 그 처음에 인터뷰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개판인데 개판이에요 약간 본인이 만든다는 느낌인데요 네 진짜 워익이 개판을 만드네요 네 네 탑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어떤 CS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레넥톤이 앞서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레넥톤이 지금 탑 최고급 기회니까요 아 롱판다 그 사이에 바텀에서 킬나고 정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킬도 어렵겠네요 네 애니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라가 없었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그 점이 그래도 바텀을 버티게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고요 오르가나 확실히 푸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만 쓰고 뒤로 빠지는 플레이 굉장히 좋죠 직습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보고 있어요 아 요거 누려 볼 것 같은데 이것들 아 이거 안좋아요 어 근데 괜히 왔다가 괜히 왔다가 괜히 왔다가 약해요 약해요 그쵸 그쵸 아 여기서는 애니가 또 한 번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애니 잡히고 우딜이 왔습니다만 많이 늦었죠 우딜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창의 킥 잡고 잡을 수 있나요 휴 아 잡았지 본인 잡혔어요 서포트 잡고 본인 잡히면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블루를 기껏 다시 블루타입 줬죠 그렇죠 아 원래 뺏었어요 아까 여기서 블루 뺏었죠 아 네네 그랬나요 네 불버타가 원래 뺏고 있었습니다 음 이해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탑이네요 음 탑에서 일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파란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가고요 좋습니다 지금은 강키만주 고통받고 있는 구도거든요 네 아 진짜 워낙 정글 싸우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탑을 서로 간에 좀 신경쓰기 힘들죠 어 이제 올라프서 이게 좀 더 컸습니다 네 레드 들고 있는 러프 진짜 갑신병장 진짜 진짜 드릴만의 게임을 하죠 네 탑은 아 이거 너무 잘 맞추는데 잘 맞나요 잘 맞춰요 위부터 중수도요 아싸 아 이거 잡히네요 와 깔끔하네요 진짜 잘한다 와 장수 장인이 약간 한바지 늦게 됐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스킬 분배하네요 기다렸다가 딱 숙박을 한 번 더 오는 플레이 그러니깐 서로 계속 입질할 수밖에 없구나 아 아 어? 서로? 너도 무슨 나도 진짜 정신떡질로 진짜 자 지금까지 워이이이 뚜렷한 화장이 좀 없어요 우딜에 비해서는 끌린 게임은 이만의 게임은 따로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북피숴 jew 아파요 바텀은 Quickly 뀌 뀌 뀌 귀딩비딩 한 것 같습니다만 스턴 걸었고 본인 죽고 그런데 히비 보호만 근데 본인 짤짠거리 아 죽었어요 더블키 악축기가 아쉽네요 좀만 빨랐더라면 워이곱니다 체력채워서 스킬 안맞죠? 이석증가 안되죠? 냄새 맡아도 관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드쪽 이동해봅니다만 히비 되면 죽어요 서버 정도만 강타 쓰고요 친구 불렀어요? 강신 없죠? 아까 썼어요? 마보처럼 끝까지 맞아준 광키야 한 번 더 맞은 플레이 친구를 부른쪽은 광키였네요 7레벨 이번 경기 힘든데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탑은 아이템 계속해서 똑같이 가요 그렇네요 정신병자 들이거든요 지기 싫어요 그나마 CS 정가복합 이쪽은 점화서 네 미드 아 직스가 지금 너무 말렸어요 이거 모르가나 칭킬입니다 모르가나가 너무 잘 컸는데요 네 너무 잘 컸어요 이거 아 아 아 아 너무 아픈데요? 죽었죠? 차이가 아이템 차이가 아이템이 여기 조화의 성배인데 여기는 아테나의 부자왕 성배에 쓸데없이 큰 짐팡이가 있어서 아이템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2티어 신발이라 제가 아무리 모르는 하나가 스킬 쓰고 나면 할 거 없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면 어쩔 수 없죠 네 구선 좋아 보인다고 부럽다고 드래곤볼 서로 또 아는 사이네요 심지어 뭐 천상계 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게임에서 많이 만났겠죠 근데 지금 재활용우기가 많이 앞서가네요 많이 앞서가 줘 더인형이 뭔가 보여주기에는 라인이 우디른은 직선계 it 아 근데 에디 속왕이오 어 피했어요 피했어요 소라카이는 너무 Hoe 쌤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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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리 완무 人 완전 무리 네 그런데 모르가나 나옵니다 모르가나와요 모르가나와요 믿고 한 번 더! 한 번 더! 피했고 잘 피했어! 직수 9! 하지만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갔고 직수가 쎄.. 어! 이걸로 벽궁 한 번 줬는데.. 아 전멸 직수가 좀만 더 컸으면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월기 옵니다 일단 뒤늦게 오고 있어요 이번에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직수 와요 직수 와요 직수 옵니다 굴려보고 아 근데 저쪽에 있죠 비전이동 이거 마나가 아 이것도 마치고요 워익! 워익! 워익이 한 번! 모르가라를 물고 힐 주고 오! 잡을 수 왔네요 거의 3위로 살면 대박 한 대! 앗! 이거 잡혔네요 큐를 피하느냐? 에이 설마 무빙했는데 무빙하는거 보고 침착하게 휴달리는 직원 롱판다 챔스리거다운 그런 무빙과 클라스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에밀키안 아 앞으로 또 뺏기네요 네 이거 일단 장애인팀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게 또 고르라나가 좋냐가 나왔어요 야 지금 말도 안되는게 20분이 되기 전에 네 페미즘 코어템 두개가 나왔고 심벌트 2티오입니다 소라카는 메자이 메자이 700값 337을 맞추려고 했던 모양인데 팀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라닌 3개 700값 아니야? 근데 337 그게 아닌데요? 옛날에는 그 1000값을 두개 700값 네 아니야? 아니 말고 아예 그렇다고 하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가요 내가 그렇다 그런거 아니잖아요 대신 다가 안되겠습니다 탑에서는 이제 조금 올라프가 할만한 상황이 됐죠 이쪽으로 타워를 끼고 미니언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원거리 견제화되서 이런식으로 아프죠 아 이게 미드에서 밀리면 정글이 질잡이거든요 그렇죠 할게 좀 없어요 미드가 밀리면 정글이 힘들어요 수라카 KD에 보고 뭐라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건 이미 어시하러 먹는 순간 게임 끝났어요 아 모르가나가 지금 10킬입니다 모르가나 다음 테이블 라바돈이 지금 먼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가나 문제가 아니라 굴고트가 다시 프로게이머를 구입하게 돼요 자 이거라도 빨리 잡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빵 아 이지를 잡네요 네 이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튼 단단합니다 구입기 세 개를 쏟아 부은 거거든요 네 단단해요 그러면서 올라옵니다 어 불합한다 탈주인가요 무심 못 차리나요 자 그리고 득점 넣고 잘 버텨 소라카가 문제는 아 문제는 지금 모르가나에요 너무 아파요 게다가 올라프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속박은 맞지 않고 뒤로 빠지는 모습 네 클린게이머 네 클린게이머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네 네 네 클린게이머는 다시 돌아와요 대리는 없지만 탈주는 하거든요 아 탈주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클린게이머는 다시 돌아와요 걱정 안 하죠 어 어 가나요? 아 다시 오죠 역시 클린게이머 네 미스포츠는 그 사이에 한타 합류하지 않고 성장을 선택을 해서 치르기 양날 돕기를 갖고요 네 이제 신발을 이제 어차피 뭐 평타 공속 가봤자 궁극기 스킬 데미지를 주력으로 사용하겠다 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스톰고그 도망가죠? 만화가 없기 때문에 어휘기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타 구도예요 라인저 끝났습니다 이제 용싸움 한 번 하나요? 용싸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라프가 일단 불러먹고 있고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아 우릴 없네요 이러면 먹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먹으면서 좀 쫓아갈 만한 그거 구조가 완성되네요 여기 무보기 차이는 좀 나는 편이거든요 시간 대비 많이 나죠 네 게다가 모르가나 성장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모르가나가 문제예요 이거 스톰? 스톰! 아아악 이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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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잡았네요 잡았네요 와 근데 소악한데 오래 버티네요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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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쐬요 우리를 쐬요 우리를 쐬요 우리를 쐬요 아 근데 모르가나가 모르가나 조냐아아아아아악 빵요 잡고요 엘이 죽겠는데 엘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크리인 케이버 크리스 지종 룸판다 왔습니다 월기 물고 근데 우리를 너무 잘 못 치네요 진짜 우리를 잡았는데 못 잡았구요 쌀쌍합니다 키워바아악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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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고 지종 룸판다 아 그 와중에 울라프가 왔었거든요 울라프가 내가 아임 유어 파 머더 이러면서 온거죠 지금 그렇죠 빠덕가 아니라 머더죠 네 아 꼬리 살짝 치는거봐요 아우 살랑살랑 무빙이 진짜 좋습니다 장인 저거 많이 피하는거야 상타만 때려요 그래서 네 다 피하는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음 상타만 때려요 그래서 네 다 피하는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음 상타났죠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지만 약간 전신승리 느낌인데요 네 다 피했지롱 어 아 이거 도망아파요 침묵 터프기 때문에 나쁩니다 아 도망 죽겠는데 도망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것 같구요 벅소사 레넥턴 집갔다 빨리 합류해야죠 2차 밀립니다 어 첫방 맞으면 두방대면 무조건 맞죠 첫방을 안맞는것이 중요한데요 약수플레이 안되죠 바꿔요 바꿔요 이런 탑신병자 달려갑니다 지금 끝까지 가다가 아직 킬 들어왔어요 아 킬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근데 모르다가 궁 잘못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직스 엘이 잡혔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게임 잡히네요 네네톡까지 오 이거 매우 반기가 잘 들어왔네요 아 킬도 좋았고 소나타가 궁극기 쏟아붓지만 늦었죠 침묵 넣어버리네요 침묵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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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댄이처 도망가면서 바나나 휴 아 휴 피해 이야 살았네요 살아도 사는게 아니래 뭐에요? 노래요 노래요 살다가 아 살다가 이거 어우 침묵 때문에 워이익의 어떤 단점이 보이는 워이익도 그렇고 지금 뭐 호라카도 그렇고 아니 그 누구죠? 미스포춘도 그렇고 전제적인 어떤 스킬 위주로 와 근데 무경 진짜 좋습니다 추노 보세요 수노라기보다는 네 뭐죠? 도망가는거죠? 네 그렇네요 아 체력하고 봤어요 체력하고 보고 따라가는거야 지금 피냄새 맞고 어? 아 그래도 지존농판다씨 전사하셨네요 네 그니까 뭐가 장인은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거든요 마라톤 느낌 나죠? 아 네 이봉주자에요 음 비닷박하죠 지금 우즐이랑 이 게임에 뭘 해봐야되는데 지금 이 탱크라인이 너무 단단해요 우디랑 올라프 라인이 너무 단단해서 음 이제 레비 빼먹습니다 어? 어?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안될 때는 아 죽써서 개줬네요 죽써서 우디를 줬네 뺏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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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잘 버틱니다 진짜 어려워 뺏겼어요 스톱 빠졌으면 이제 스톱 없죠 애니 스톱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뺏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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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끼리 통하는게 있죠 네 뺏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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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고요 뺏겼는데요 뺏겼잖아요 뺏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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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불꽃타는 다시 프로게이머의 꿈을 꿉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우디르 태세배란 스턴 촉박 안 맞았고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즈렬도 아파요 유즈렬도 져마 아블레슨 깨끗이 벌어주려 여기로 북새가 죽을끼세 아 아 안된대 우디르가 진짜 우디르 플라이징도 잘하네요 잔나셈님 진짜 외국인 플레이어죠 그렇죠 알았게 민주주의 팀 와 이거를 잘했는데 그걸 디스아이가 어디에 스포이 들어가네 와 이거 울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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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걷히는데 울라프 머리 깼구요 자기 성공 이제 안됩니다 팀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해줄거 나이준는데 디스아이가 초반에 라이너들께 너무 좀 있어서 템차이가 아 우디르 드디어 전사 우디르 첫 데스를 기록하네요 미스포추리 한번 해보내주나요 공급기 공급기 좋은 야롬 아아 공급기가 날아갔어 문제네올라프죠 문제네올라프에 울라프 머리 안되네 레더 어딜 어딜가여 왔따리 갔따리 속박피하고 이를 지사하다 여자를 상대해 아아 맙소사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자기는 열심히 잘 했습니다만은 어? 어떻게 했어요 또 피빛인데 못잡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요? 레벨 차이도 많이 나고 아이템이별로 지침 못해요 못잡죠 이러면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그럼요 우직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직등이다 직등임을 보여주는거죠 소라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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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하죠? 네 악스턴 옆으로 정말 무심결이 지나가는 정조준을 겨 어떻게든 손을 얻겠다는 롱판다의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어 미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거 자르겠다는거죠 침묵 큐 배부름 어? 직수 왔어요 직수 왔어요 Oh 지금 어? 왔어요 미스포츠 왔어요 아 안돼요 애니까 아 Naz mode 아... 우리를 잡히나요? 한방 한방이야 합니다 한방 진짜 베스áb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결국에 끝나질 않아요 한타가 끝나질 않아요 한타가 어? 니콘은 죽었구요 니콘은 죽으면 길이 없습니다 잡을게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미니언의 전사 쏘라카는 악어 쫓고 있구요 쏘라카 템이 정신병이 작았네요 여유있게 집에 가는척하지만 너덜너덜 왜 자꾸 뛰어 우디를 잡으러 가나? 아까 그 우디를 아직 그 우디를 아까 그 우디를 어 갑자기 잡혔어요 술래 잡혔네 술래 잡혔다고 합니다 게임 내려주세요 그 집여기 여기 아직 싸우고 있었어 아까 그 쏘라카예요 진짜 정신병자들 쏘라카도 아까도 쏘라카라구요 네 네 지배를 안갔다왔어 모르가나는 아이템이 뭐 거의 뿌리죠 심연형을? 정도? 아니면 공허주판이? 죽었죠 정멸? 정멸 아파요 아니 이거 무슨 랜턴한테 맞는데 참 아 그리 랜턴 올라프였네요 막눈에게 맞힌다 망키 아 랜턴의 신속의 장화 신속의 장화 어허 저건 이렇게 되면은 이완코 스프레줄거면 확실하게 부시 쪽에서 튀어나서 죽어져야되는데 공헌이 있는데 이 무리한 바론 트라이 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이건 무리하기도 혹시 장인팀이 이길 수 있는 껌덕지가 있나 해서 무리도 아니죠 이거는 스틸? 스틸 스틸 에디가 스틸 못썼어 스틸 아이고 약합니다 미스포츠 굼도 약해요 지금 타이밍에 직수구 의미없죠 아무도 아파졌죠 스틸지 않았습니다 랜턴 전사 악어사냥까지 끝났네요 우디르는 그 사이에 라인밍이 있고 직수구 위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죠 직전뿐 ling lab 아 너무하니 와ml 이렇게 opens 좋아 보이는거 아니죠 으어어어어어어 끄움드 듀ner 롱판다 역시 클인 게임 уд 각 Olive trump substances Who 주만 아 장인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기에는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상황이 확실히 아무리 재활용 재활용은 제가 우습게 말하지만 챔스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두 명이나 있고요 전 프로게이머들도 불부타 선수도 그러니까 세 명이죠 롱판다 MVP라는 공동체로 뭉쳤던 생렬플레이도 있었고 NLB에서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실력 차이가 났네요 이번 게임만큼은 물론 다른 경기에도 진행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판만으로 이번 경기만큼은 확실히 재활용팀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워익은 그동안의 우드리에 비해서 딱히 사실은 한 게 없었다 뭔가 보여주긴 사실상 정글러가 뭘 보여주려면 전화를 정말 다 망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죠 어느새 잊혀진 우리 장인 여러분 지금 워익 장인어른 편 악의짱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악의짱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신병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를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 cell장 요ANni LET or 이